1. 2. 1. 2. 2. 1. 2. 3. 2. 아니,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근데 멈췄다가 손을 맞춰서 뛰는 거야, 지금. 이런..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 못 나가, 못 나가. 그리고 이렇게 당겨야지. 지금 몸이 아예 돌아버리잖아, 그렇지. 이렇게 와. 이렇게 당겨야지. 이렇게 당겨야지, 그렇지. 그럼 백종은 어때? 그렇지 이렇게 단식을 할 때 상체가 이렇게 휙휙 돌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잘 안 돌긴 하는데 너는 그렇지 안 땡겨와 더 멈췄다가 더 위로 끄는 거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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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 일로 땡겨야지 일로 근데 중심은 왼발은 여기 있어야지 미리 나가자 자꾸 올라가 안 올라가 자 여기 발 땡겨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말은 이렇게 땡기라고 했는데 약간 이렇게만 가야지 살짝만 사선이어야지 아예 앞뒤로 돌아버리면 어떡해 앞에만 빠르잖아 박자를 맞춰야지 급하다고 그냥 뛰는게 아니라 타이밍을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계속 골 상관없이 니 스템만 한단 말이야 낮든 높든 네가 여기서 맞춰서 가는 거야 맞춰서 출발 두개만 다시 똑같이 봐봐 길이가서 기다리고 있잖아 출발지에서 기다려 그렇지 봐봐 낮게 줘봐 어? 이렇게 주면 그냥 한 발에 이렇게 좀 길어 그럼 두 발에 이렇게 맞출 줄 알아야지 가깝잖아 그럼 어떻게 떠야돼 가까우면 어떻게 해 그렇지 다시 가운데 와봐 자 가까워 그렇지 올라가 똑같이 올라가 그렇지 멀어 가 그렇지 그래 한 번 해 그렇지 자 한 번 해 멀어 가 가 제가 그럴까 가끔 옆에다 둬 옆에다 둬 그렇지 박자 박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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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 키파 그렇지 짐승 키파 그렇지 그렇지 되게 잘 돌리네 그냥 이렇게 원전포터에서 벗는 것보다 훨씬 잘 돌리네 짐승 그 후에 확인하지 않는 Natale H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